계속 가도록 하죠 뭐야 누구야 어 엘미스타네 너는 최근에 만나서 만났을 때 너는 세상을 지켜보려고 했다 스읍 무슨일 오신건가요? 제 짐작으로 제 행적을 지켜보신 듯 한데 무슨일까요? 지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자 자 어 고우 어 암스케일 안으로 흠 그리고 브론즈 어 판다롱 그걸로 만들것도 있죠 먼저 그것부터 만들러 가죠 좀 이스트헤그 같은 아이템인데 숙여진 아이템 왜냐면 원에서부터 얻어왔던 아이템을 가지고 만드는거라 그때까지 쓸모가 없던거였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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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알아요 얘 얼마나 사기스러운..잠마요 내가 타코가 습사가 나오네 얘거든요 누구나 낄 수가 있네 정말 이거는 대신 양손목이군요 무조건 오가 되죠 타코도 엄청 올라가는구나 대박이구나 이모인 니가 껴라 내가끌까? 그냥 내가끌자 내가 그리고 음 이거는 가지고 있을래가 없다 내가 갖고 쓸래? 많다 많아 오씨 엄청 많네요 고우 내가 시앤몬 하바리아한테 하바리아 하바리아 한테 가도록 하자 저게 저게 그 원의 골든판탈롱 세탁물을 맡아준다고 하면서 받을 수 있는게 있거든요 그 프렌들리아미인 2층에서 그리고 실버판탈롱 발더스게트 SOA에서 몸값을 어 받으려고 하는 무덤직이 있죠 무덤에서 생매장 그 퀘스트를 하면은 받을 수 있는거구요 대신 몽값을 받아야되요 몽값을 대신 저 실버판타롱으로 받을 수 있죠 편지를 읽고 가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브론즈판타롱 그 얻을 수 있네요 그 저 레벨 파티 퀘스트를 주고서 akl에 반쪽 ying 2 fools 일부 실패 산들 1 2 손 2 3 1 말은 아무튼 엄청 잘해요 언제나 웃음이 와서 오세요 음 음 좋아 할말 들어보지 음 음 다른길 어떤길 아니 난 그길이 좋아 위험한길이 좋아 위험할수록 보상이 많지 어 자기가 갖고있지 않다는데 음 파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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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는거야 일단 여기 한번 들어가볼까요 이거 운이 많은데 함정있나 좀 보죠 자 저기 함정 다른데는 없나? 자 여기도 함정 내려가고 여기도 함정 함정 겁나게 왔네 이것도 함정 있을거 같은데 문맛 다있네 문맛 다 있을거 같은데 그럼 또 어떻게 가 여기는 어떻게 가? 여긴 못가네요 야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여긴 문이 바로 열리는데 아니야 무조건 함정이 작동한다는 소린데 여긴 그러면 일단 계단 올라갔다면 최상북까지 올라갔는데 실패했대 실패했대 아이고 아이고 아 이 문인가 보네요 이 문인가 보네 열쇠가 필요한 문이 일단 문은 확인했어요 이제 그 열쇠 어? 튕겨버렸네 아 여기 아닌데 빠른 저장 한대가 있잖아 야 혹시 여기서 저기 노크로 못 내냐? 노크가 있을텐데 야 야 안되네 여기선 안되나? 아 뭐야 이거 씨 안보여서 안되는거였네 어어? 야 너 이러는거 어딨어 아이씨 아니 씨 아 나 진짜 저 함정이 문제인거 같네요 저 함정이 문젠데 저음 저음 저거 아니 왜이렇게 왜이렇게 왜그러냐 저걸 어떻게 할 수가 없나 음 음.. 일단 나머지는 함정을 다 해제했죠 아.. 딱 검색했어 딱 확인만 하려고 하는거니까 뭐야? 함정 다 해제했는데 이.. 저 문만 그러네요 이렇게 가지 말고 그러면 그.. 예.. 육명복장을 얻어서 갈아입고 가도록 하죠 여기 얻어놓은게 있을텐데 있죠? 뭐야 이거 어? 야.. 뭐야 이거 어? 이거 누구한테 계속 맞는거야? 아 계속 나오네 어? 어? 야 이거.. 입어도.. 입어도 똑같잖아 아 넬쇠가 있네 야 계속 나오네 아이고 아이고 자 빨리 죽이죠 어 잠깐만 잠깐만 하.. 그럼.. 하..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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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씨 겁날리 암맞네 오오오오오오오 죽였다 죽였어 다..다왔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왜.. 스톤스켄을 안쓰냐? 다 썼네 벌써 왜 안쓰냐 했어요 자 열쇠 성분열쇠죠 아 몰라 어? 저번에 오hong 으으으음 아 이거 옷 갈아입어야 되는데 깜박했네 야 너 어딨냐 화사에 다 떨어져가지고 야야 너 또 어디가 아아 아이 찌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야아 겁나게 안되네 아 진짜 어 야야야야야야야 아 야아 진짜 아 야야야야야야 무안이야! 야 조금만 후퇴하자 후퇴 후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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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후퇴 아아 진짜였어 리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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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들이 굉장히 많네 야 얘들 뭐 안으로 오네 딤벼 아으 오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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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휴.. 아니 또 있냐? 초저 다 죽인거 같죠? 아따 겁나게 많았다 쓸만한거 있나? 어? 이거 플러스 플러스 4만원 살 아냐? 다 팔 만한거 갖고 있긴 한데 가져가기가 귀찮아 화살만 갖고 가 화살은 돈이 있어도 못사기 때문에 아 잠깐만 일로와봐 니가 챙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화살이 없냐 왜 또 아 화살이 없냐 왜 또 아 아 화살 생활 못해 씨 따 주워다가 아 아 아 아 아 아 화살이 좀 있어서 플러스 3짜리가 아 다행이네 고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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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셔서 가자 언제사 저거 죽고있냐 귀찮아 좀 쉬고 가자 하루 밤 자자 메모라이즈 좀 하고 이리 고 잠깐만 너 다 썼구나 아이고 아이고 이것도 없애고 나도 이번에는 방어막어 주문 트리거 없지 하고 어? 아 나 있구나 잠깐만 그리고 너 이거 없애 없애고 새로 만들자 저항력 하락 하룻밤 더 자고요 자 발트새를 상대하러 갑시다 자 자 자가고요 자아 고! 어? 아 바로 가는게 아니었구나 이쪽으로 오는구나 어 어 어 어 잠시만요 어 오 어 대단하다. 자 죽음으로부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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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죽음으로부터고 하ley 어... 리콜 한번 해야겠네 중으로부터 보고 자 정신방어 이거는 이렇게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걸어도 되는 거니까 좀 커요 그 시간이 지속시간이 크죠 좋아요 음 일단 가속을 다 걸어주고요 개선된 가속은 따로 걸어주고 고! 이번엔 또 무슨 짓을 하려는거지? 음 음 음 음 내 목적을 위해 멜르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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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울명한거지? 멜르산은 왜 울명한거지? 어 음 야 자살할 순간 나는 선의 성과 정의의 존재다 그건 상황이 안좋았을 뿐이지 나는 나의 가능한 믿음으로 나를 비난하는 것인가? 그건 정의가 아니라 자 몽크 다섯 그리고 발트자 일단 죽은 저장기 난리구요 뭐냐면 어 마법력 저하 감소거든요 그리고 어 너는 이걸로 이걸로 가까운 적에게 가까운 적에게 아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해야겠다 이것과 이거 두개 그리고 너는 때려 뭐 있니? 때려야지 내가 크리티컬로 너도 크리티컬로 너는 저 자연의 아름다운 이 정도에서 쓰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뭐할까 음 할만한게 없는데 나는 그냥 앞에서 어 몽박이나 할까? 아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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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체 에 뭐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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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 피스타 들어가고? 어어 효과없는 무기래요 그럼 플러스2도 안맞는다 소리야 플러스3으로 가보죠 오케이 맞네요 3..2까지 매년기고 3부터 맞네요 그쵸 그리고 너는.. 귀여운 파멸을 한 번 더 사용해 야야야 너 어디가? 쏴 쏴 쏴 자 크리티클 한 번 더 너도 크리티클 한 번 더 자 덤벼 덤벼 발트자 아직 안좋았네 야야야야 왜 자꾸 앞으로 싸우려고 그래 그러지 않아도 야 야 빛나감이야 야 그 야 타코를 확 올리죠 암워필싱 스트라이크로 명중률 10을 올리죠 얘는 17인데 그래도 지금 일단 괴롭해 야 야 쟨 누구야 또 발트자가 특이한 애가 생겼는데 암워하니 어 어 어 어 어 벌써 다 썼네요 어 어 자 너가 놓고요 고 으으으으으으 다치앙 그냥 예 손녀 야야 이리와바 빔빔 빨리올때 빔 빨리와 빔빔 빔빔 빔빔빔왑 죽었네요 자 벨트샷까지 죽었어요 마지막 바리스포이 죽었네요 자 멜리산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멜리산은 멜리산은 5명의 디디가 아닙니다 바울은 디디가 아닙니다 죽은 디디가 죽었네요 바울은 디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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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멜리산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멜리산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 빨리 말하고 당신은 내 고생의 삶의 짓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질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죽은 디디의 디디의 디디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를 수 있도록 해 내가 지지한 것이 무엇을 하는지 당신은 매우 디디의 디디가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디디의 디디가 아닙니다 The Prophecy has not come to fruition. It will soon enough. Everything has happened as I wished it. This will be no different. All of Bòl's essence will be mine! Then explain yourself. If you are correct, it shall make no difference in the end. True enough. So be it. My name is Melisandre Blackhearted. High matriarch and greatest deathstalker of My Lord Murda's Baulist Temple! I was I who led all the chants in his holy name. I was I who harbored his avatar when the lord of murder was cast down to walk among us in the time of troubles. To his greatest priestess did he come for succor. To my most trusted deathstalker did I entrust the secrets of my resurrection. One of his priesthood needed to have access to the essence that would be collected from the ball spawn. 하나의 학교의 한의가가 필요한 성적이 필요한 성적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목적이고 그 역할을 통해 그 역할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이후 남의 죽을 전달할 수 있는 성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의 힘이 생기고, 모든 것을 죽인 형들의 이끌스의 성적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를 먹었을때, Melisande Blackhearted다. 시간을 지지하기 위해 너로 이 형들은 없때는 불가능한 성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자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 5명을 만들었지만, 그 5명을 만들었고, 그 5명을 지켜냈고, 그 당체를 지켜냈고, 그 5명을 지켜냈고, 그를 지켜냈고, 그 3명을 지켜냈고, 그리고 잔을 지켜냈고, 하지만 넌 내가 그곳에 갈 줄은 몰랐었겠지 그 남의 바라노이드 논쟁을 그리기고 그의 5의 마지막 여행을 했었겠지 그는 제가 그는 죽은 여자의 누구를 했었고 그리고 넌 아주 잘와서 연결되었지 내가 살아있는 난 그건 끝나지 않아 내가 가야만 하는 곳에 존재하는 너같은 악한은 내가 상대하겠다 그리고 난 이길 것이다 나의 경쟁이 끝났어 나의 경쟁이 끝났어 여기가 아무것도 해 고작은 안 됐어 고작은 안 되었지 그리워야 그의 고작은 내게 그의 생명을 다가야 그리워야 그의 삶은 그리고 멜로산은 내게 그리워야 그의 아이들 나의 삶은 지정 그리워야 빨리 고작 그의 마지막 행동이 다가야 자 마지막 문이 열렸네요 근데 멜리사한 점만 남겨두고 있죠 10만점인 줄 알았으면 만점인가? 저 만점이네 저 10만점인 줄 알았으면 저건 왜 계속 있는거에요? 갔다올 때마다 있네 애들은 뭐 가지고 있는게 없죠 멜리사는 아마 좀 어려울거에요 자 여기도 저장만 하구요 아마 지금처럼 쉽게는 되지 않을건데 프리스트 레벨 프리스트 레벨 프리스트 레벨 성가도 필요없고 에이드로 다가죠 이것도 필요가 없죠 파멸은 이건 필요없고 파멸은 이건 무조건 맞으니까 성가가 필요없고 파멸을 세 개를 쓰죠 아니 세 개 두 개 정말 메모리지를 잘해야 돼 근데 막판에는 메모리지를 할 수가 없어 들어가면 어 파멸 폭격 마법도 솔직히 정의하신 방법을 하나 더 위에도 칼날에 방해 해볼게요 물리작권을 없애고 하나라도 더 완치 완치 를 쓰고 태양광선도 필요없고 화염 폭풍이 조금 필요가 있으려나 신성한 전환 그래 음 배 필요가 없네요 아 이제 정말 잘 해야되요 4번에 귀여운 파멸 2번 대략 음 사각탐정 이거 필요없고 함정 함정 저거는 필요있죠 함정 얘도 얘도 아 음 얘는 고민이 됐네 브레이스부터 가자 레벨업 하구요 자 오 드래곤브레스 아니 플래니터를 어 아 아 블레이드 에너지 블레이드도 좋은데 에너지 블레이드 가자 나중에 막판에 멜산을 좋을때 에너지 블레이드가 좋거든요 저게 모든 보호마법을 다 씹어먹어요 에너지 블레이드가 그래서 좋은건데 음 쯧 그레타 레스토레이션 하나 더 하구요 음 필요없어 어 넌 완치 하나 더해라 완치 하나 더해라 완치 하나 더해라 청광이고 뭐 자시고 마법으로 애들 죽일만한건 어 아 아비다신 백은 없어 요 요다다 없애고 에이드로다 에이드로다 폰탑 세고 일단 타임스탑을 아 아 주문타격도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일단 맨 처음껀 벗겨내야 돼서 음 모델도 저거 기절은 빼 버리자 모덴을 세게 쓰자 어 텐서 없애버리고 개선된 가속으로 미스리드 없애버리구요 미스리드 솔직히 좋긴 한데 음 이것도 없죠 개선된 가속으로 다가 나는 텐서의 변선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 위기 대비도 하나 갖고 있어야죠 어 내 완치가 완치 두개 아 아 너도 너도 위기 대비를 하나 갖고 있어야 돼 씩고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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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따지 니네 사마살 아니지 아이고 사마살로 치고 있었네 아깝게 시리 사마살 쓰면 안되지 아깝지 아이고 계속 나오잖아 쪼 쪼 쪼 쪼 포개필 라인 들어가야겠다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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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쪄 쪼 쪼 쪼 쪼 쪼 쪼 cents 3레벨 쯤에 그리고 내성불림은 그냥 스톤 스킬 2개 하죠 다음에 여기 시크릿 워드.. 아 줌 내쫓기 줌 내쫓기를 하고 돌파는 포기 혼란 없애고 돌파 쓰고 클라우드킬 없애고 돌파 투명어 없애고 얜 됐고 위기 대비는 완치를 쓰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히트포인트가 50% 됐을 때 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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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난 왜 완치가 없어 아니 야 넘대고 왜 난 안 돼 아니 이런 차별이 어딨어 아니 야 이런게 어딨어 야 난 안 돼 아이고 개플 치사해서 안한다 스톤스키이나 슬랜 스톤스키이나 슬랜 스톤스키이나 슬랜 위기 대비로 음 적 발견했을 때 아 이거 됐고 아 일단 선빵을 날릴까 가장 가까운 적에게 이렇게 해놓고요 한번 더 자요 itution 자 마지막 그 방이네요 레비들인가 내..내가..내 힘이.. 극극적인 힘을 갖게되면 얘처럼 변한대.. 제기랄.. 안 변해! 음.. 쟤를 죽여야 되나봐요? 어? 어? 미스크야 미스크야.. 자 자 프리티컬 프리티컬 하고 잠깐이라도 막아 앞에서 아 계속 생기네 어 계속 생기네 음 일단 플러스 2 무게는 안되요 어 이건 맞는거 같애 어 어 이건 맞는거 같애 아 이거 플러스 3도 안되? 어 뭐 부른게 없는데 플러스 3 무기도 안맞네 이런적이래 야 어디냐 고우 드레드헌님 어서오세요 어 어 플러스 3화살도 안되고 플러스 4화살부터 받으려나 아 4화살은 너무 아까운데 아 그러네 4화살 맞네 자 크리티컬 4화살이니까 야 야야야 야 야야야 빨를 때려라 땜어 때려 야야야야야야 находится 니가뭐야 니 죽은거 맞어? 음 좋네요 아뇨 안쉬웠어요 좀 늦게 있어야 겠어요 음 자 어 어딨냐 이건가 아닌데 이거 아 이거네요 아야야 아뇨 자 꽉 채우고 해야하지 빨빨 때려라 아 아따 빈도 겁나게 때리고 있는데 아 사와살 정말 없는데 야 다시 붙어 수천시켜쓰고 아 쟤는 겁나게 맞고 아이고 죽었네 자 자 죽어 아 빨리 죽어 오오오 아유 쟤까지 죽었네 자 괜찮아 자 살려면 돼 아 아 우리 모두 히어로 너와 무와 나 햄스터들 랜저들 모든 곳에 행복해 어 물론이지 나의 가장 귀엽고 깜찍한 헤어리 아 날 뭔지 오라고 뭐라고 아 플러스 사와살이 너무 아까운데 왜 으 으 으 으 으 흑 흐흫 야 동이투리라고 한다고? 야 여기 지옥이잖아 아니 그 그 근접이 그런게 아니라 사방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질 못하겠어 사방에서 나와가지고 좀 자리를 잘 잡았으면 모르겠는데 난 사방에서 나올 줄은 몰랐지 자리를 개떡같이 잡아가지고 아아 아아 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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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사화살이 얼마 없어 아 내가 그거 걱정되네 정말 예 저도 알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플러스 사화살을 최대한 많이 챙겨오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챙겨오긴 했는데 198발이 있어요 아 어차피 공격주문은 예 아비달짐 아니면 쓸생각도 없어요 음 아비달짐 아니면 쓸생각도 없어요 아 이거 실명을 왜 들어갔냐 너도 이거 하구요 자 음 아무것도 없애고 이거 일단 없애야되는데 아 아이고 또 죽었어 아 아 좀 멀리 떨어져서 할걸 ½ д 아들 하 아네 ㅋㅋ 아, 네 아, 이번엔 다시 메모라이즈 해야되잖아, 저러는 그러니깐 음, 죄송합니다 음... 이거 큰일 났는데 플러스 사화살이 정말 없어서 8레벨 어, 이거는 8레벨 8레벨 2개나 되는데 오, 그러면은 아비달 지면 5개, 6개? 좋아요 아, 9레벨은 하나만 더 늘어나지 8레벨 2개 방어관통? 이게 줌 트래거가 없는데? ㅋㅋ 음... 그렇군요 플레일도 하나 플레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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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힘 조각 이거로 해야 겠네 ㅃ, 이걸로 해야겠네 ㅅ, 이러면 ㅃ, 이러면 뭔가요? 이게 아마 오케이 뭐 왜 느리냐 갑자기 야 갑자기 왜 느려졌어 어? 야 갑자기 느려졌어 왜? 느릿느릿해졌는데? 아 프리엑신때문에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주문트리거는 뭐였지? 아 아 아 아 아 아 멜리산말고 멜리산뿐만 아니라 밑에 뭐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애들도 있잖아요 마법 저항이 안 통한다고요? 마법 저항이 안 통한다고요? 마법 저항 감소가? 아 마법 저항 감소가 안 통하면 어떡해 참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내가 때려죽일 수가 없구나 아 어 주문타격으로 밖에 그러면 하질 못하네 마 마모보 해버리면은 주문타격 밖에 못하네 아 벗겨내는게? 흠 흠 흠 시간정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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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한테 맡겨야 될 것 같고 아 아비달 짐 다 빼야겠네 방어관통으로 다 가져 그리고 너도 방어관통 뭐하냐 주문타격으로 가고 소원스크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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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소원스크롤러 아 소원으로 저거 저게 채워지나? 이게 채워지나? 9레벨이? 한번 해볼까 소원스크롤러 9레벨이 채워지나 봐야되나? 5레벨이 아 7레벨 제한된 소원 몇개 회복하는거 안되네요 6레벨이 6레벨이 이하 이타네 음 사용한 중문 몇개를 회복하는거 뿐이네요 5레벨이 6레벨이 10레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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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정할거 없으면 4레벨이 근데 몸빵으로 때우죠 뭐 됐어 아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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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시만요